정수의 리스트가 주어집니다. 리스트의 짝수 인덱스에 있는 값들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 값과 함께 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값의 인덱스가 0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입력은 정수 리스트고요. 출력은 정수가 되겠습니다.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 리스트를 보면 짝수 인덱스라는 것은 0번, 2번, 4번 인덱스가 되겠네요. 0, 2, 4. 얘를 다 더하면 0, 2, 4니까 6이고요. 6 곱하기 마지막 값 5를 곱해주면 30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과 5를 더해서 5에 곱해주니까 30이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스트의 인덱싱 그리고 슬라이싱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 값을 가져오려면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슬라이싱과 내장함수 sum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싱을 할 때 값을 3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값은 몇 칸씩 뜰지 정할 수 있는 스텝입니다. 입력으로 들어가는 리스트에 6밖에 없네요. 6, 얘 같은 경우에는 0번 인덱스가 있으니까 0번 인덱스인 6과 마지막 값도 역시 6이죠. 그래서 6 곱하기 6을 해서 36이 되고요. 얘는 빈 리스트가 같습니다. 얘는 0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빈 리스트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빈 리스트이면 0을 일단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if not array라고 되어 있는데 그 리스트 자체를 가지고 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true인지 false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리스트가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false고요. 하나라도 값을 가지고 있으면 true입니다. 근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요. 이 말은 지금 리스트가 비어있으면 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것. 비어있으면 예, false니까 걔를 뒤집으면 true가 되니까요. 리스트가 비어있으면 코드 블로우 들어가서 return 0을 하게 됩니다. 0을 돌려주고 이 함수를 마치게 되죠. 하지만 값이 하나라도 있게 되면 이 리턴 이쪽을 5번 라인에서 실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sum 함수를 사용해서 값들을 더하고 있어요. 뭘 더하고 있냐면 array, 즉 그 리스트의 가장 첫 번째 값부터 가장 마지막 값까지 step 2씩 뛰면서 이 말은 0번 인덱스부터 그 다음 2번, 그 다음 4번, 6번 이런 식으로 짝수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슬라이싱으로 그래서 sum을 이용해서 다 더하겠죠. 짝수 인덱스에 있는 값을 다 더해서 이 array 리스트의 마지막 값, minus 1이라고 하는 건 가장 뒤에 있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걔를 곱해줘서 return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값을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 곱하기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minus 45 곱하기 minus 45를 해서 올바른 값이 나왔고요. 여기는 값이 많네요. 여기에서 짝수 인덱스는 minus 89, 13, 94, 66, minus 50이 되겠고요. 가장 마지막 값은 minus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minus 1700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minus 1700이 나온 거고요. 제대로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케이스도 정상적으로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멘